운전자 주의경고 시스템 운전자 주의경고 시스템은 주행 중 운전자의 주의운전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시 경고를 해줍니다. 주행 중 운전자의 주의운전 상태를 표시해주며 운전자의 주의수준이 나쁨으로 떨어지면 경고를 해줍니다.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정차 중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. 차량 설정 내 운전자 보조, 운전자 주의경고에서 세부 설정을 통해 사용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정차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